서울의 한 학교 오늘 다시 학교에 가는 5학년 정호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초등학교는 하루에 전체 학생의 3분의 1씩 돌아가며 등교하는데 정원의 학교는 오늘 4학년과 5학년이 대상입니다 약 한 달 만에 다시 책가방을 싸는 정호 일터에 나간 부모님 대신 형이 정호의 등교를 돕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마스크를 잘 썼는지 확인하고 거듭 당부도 합니다 다시 시작된 정호의 등굣길 한창 짝꿍이랑 장난도 많이 칠 나이인데 학교 안 가는 날에는 온라인 게임으로 친구들을 만난다는 정호 한 달 만에 등교했지만 정호는 다시 또 추석이 지나야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되게 아쉽고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코로나 때문에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은채 한 달 만에 다시 교복을 입으려니 생각이 복잡합니다 오랜만에 학교를 가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불안한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행평가를 아무래도 좀 챙겨야 하는데 학교를 가서 가자마자 바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축제라던가 운동회라던가 이런 행사가 다 취소됐기 때문에 많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학교를 가서 친구들과 조금 더 생활을 많이 해보고 언니가 등교한 사이 중학교 1학년 동생 민채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습니다 학년별로 돌아가며 등교하기 때문에 민채가 학교에 가는 날은 2주 뒤 처음엔 낯설었던 원격 수업도 많이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불편한 것 투성입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질문을 따로 바로바로 못하고 과제를 내주셔도 이해가 안 가면 계속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고 친구들도 친하지가 않으니까 중학교에 입학하고 계절도 바뀌었지만 아직 이름을 못 외운 친구가 더 많습니다 외운 친구 이름 있어요? 중학교 와서 강시현, 김유나, 강한결, 성준혁이 정도 다시 시작된 아이들의 등교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는 잠시 숨을 돌리다가도 엄마 배고파 아침 점심 간식 계속 먹고 치우고 그걸 반복하죠 아무래도 그게 저의 생활이죠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에는 불안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 안타깝죠 그렇게 일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생활이 이렇게 돼서 코로나19가 멈추지 않는 한 계속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병행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의 바람은 선생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화나 영상통화나 학교에 안 가는 날에 선생님이 그런 관심과 사랑을 주면 애들이 힘을 내서 선생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이브로 직접적으로 지난 1학기 쌍방향 수업 비율은 15% 학생 대부분은 선생님과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게시판엔 아이가 유튜브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의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상황 교육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며 소통을 늘려간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도 교실의 그런 부분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크다고 봅니다 안정화가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등교는 시작됐지만 이렇게 운동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운동의 준비로 더 시끌벅적했던 곳 신나게 뛰어놀면서 더 큰 꿈을 키워왔던 이곳 등교가 어색한 아이들에겐 이 운동장도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등교가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운동장이 아이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민심듣기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민심듣기 이민정입니다 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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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